와아!! 철쮸!! 김배로의 재믹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배로의 재믹쇼!! 6월이 됐습니다. 6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은 6월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약간 핑크핑크한 3장의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쁘죠? 3장이 여러분 누구의 제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맞습니다. 네 쌀도사의 제자죠. 쌀도사의 제자 3장의 옷을 입고 있는 김배로 오늘은요. 먹방에 도전하는데요. 자 오늘의 한자는 그래서 먹을식입니다. 예 먹을식 출발해볼까요? 먹을식 던질투 괜찮나? 이 앞에 나와있는 메뉴가 정해져있고 메뉴와 함께 제가 어떤 컨셉을 정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오늘의 메뉴가 바로 이겁니다. 소세지, 머스타드, 쌈장, 자갈치 나 좋아하는 건데 개맛살, 새우깡 닭다리 과자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요런 과자와 메뉴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컨셉시설 한다는 건지 저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미션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주세요. 짜잔 고급 레스토랑 오늘 어떤 메뉴가 나올지 굉장히 톰톡한 분이 나오셨군요? 오늘 컨셉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건 지금 뭐죠? 투인가요? 컨셉 싸울 투 먹음직스럽게 제 앞에 대단합니다 고급이에요 엄청난 와인잔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들이 이런 와인잔에 와인먹는거 드셔본적 본거 있으시죠? 대단합니다 네 많이 뱉던거인데? 아니 전 처음 뱉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제 제가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아주 입안이 향긋사고 음 음 졸리셨어 보이시죠? 네 쌈장 쌈장을 싸서 거기에 자갈치를 하나 넣고 먹어보겠습니다 아 괜찮을까 음 음 아 네 아 고급이야 음 감사합니다 오 음 음 음 음 필요하신거라도 디저트 디저트요? 네 디저트는 수박과 바나나 고급이네요 이게 레스토랑 그럼요 준비를 많이 했어요 아 네 어떡해 이상해 손톱도 어제 깎았는데 아 아 어떡했어 마이 아이 눈 제 눈 수박 젤리 오 너무 탱글탱글한 콩급젤리 바나나를 한 번 내가 음 음 아주 훌륭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오늘 하하하하 김베로의 제 미션 두번째 미션 주세요 왔습니다 아니 이럴수가 깔끔한 일식집 깔끔한 일식집 깔끔한 일식집이 왔으니까 제가 어 한번 초밥요리사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자 시작하세요 밥을 이렇게 쥐고요 그 안에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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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려 그랬는데 또맨 와 이거 진짜 일식같다 대박 음 음 음 파도가 저한테 와 몰아치는 느낌 와 먹을 식 세번째 미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지 주세요 오우 자 이겁니다 푸짐한 한식집 아 뜨거 보십시오 이 비주얼을 각종 채소와 육류와 육류와 와 이거 한 끼 식사 오우 이걸 이렇게 와 진짜 먹음직해 뭔가 약간 먹을 식 맛있어 맛있어 진짜 와 진짜 시원하네 음 음 음 음 오 진짜 열부르다 진짜 맛있어요? 어 진짜 진짜 이게 되게 이상해 보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먹어봐 정말요?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라니까 정말 바삭바삭하게 맛있네요 그거 먹어 응? 아 아니에요 맛있는거는 배로는 드셔야죠 아니야 아니야 많이 먹어 김베로의 재미 쇼옹 아까 레스토랑에 만난 것 같은데 잘 맞더라 이 사람이 그 사람은 머리도 붓고 가면도 쓰고 막 그랬었어요 아예 괜찮다라는 같더라구요 어 그래 괜찮다고 그 분이 괜찮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분이 괜찮다고요 오늘 먹어라 먹을 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맛있는 거를 또 먹을 텐데 아이스크림 CF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CF 오우 CF 오우 CF 우리 잘해야돼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다니까 아이스크림 CF 찍었는데 아오 아플리카나 아프리카나 동유럽 저사람들을 우리 아이스크림 CF 진짜 광고 노리시는 것 같은데 노려야 합니다 아이스크림 광고를 저희가 한번 찍어볼 텐데 저 먹는 건 진짜 잘해요 그냥 먹는 건 아닙니다 뭔가 저희가 또 어 미션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스크림 주세요 먹을 시 아이스크림이 맛있다 이게 끝이에요? 어 이게 끝은 아니죠 먹는 도구와 로고와 토핑하는 재료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로 걸 한 번 세팅을 해주는 그럼 이제 선후 공수 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참 참 참 부르마 참 참 참 참 참 시작 참 참 참 아 참 참 참 참 참 이겼다 자, 뭡니까? 토핑! 아, 이거 왜 맛있는 거 나오냐? 파프리카 토핑! 칠리 소스! 손으로 먹을 순 없으니까 도구를 주십시오. 자, 도구 주세요! 두 가지 도구입니다. 어? 그럼 전 이걸로? 찌님은 토핑이 몸에 좋은 파프리카 저는 맛도 좋고 바삭거리는 코코볼입니다. 아, 여기까지는 저는 아주 꿈의 환상의 조합이고 아, 이쪽은 조금... 서로 이제 사랑하는 만큼, 좋아하는 만큼 소스를 어떻게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왜 이렇게 저돌적이한 사람이 아니? 뭐하는 거야, 지금? 안 나오잖아, 이거 지금. 잠깐만, 잠깐만. 부은 거 봐, 무슨 초콜릿 소스인 줄 알아? 아, 이거 비싸고. 비싸고. 같이, 같이, 같이 가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고마워. 부은 거 보agua painted 맛 맛있어, 진짜. 오오오 가난 정이 쌓여야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의 정 충분히 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대비티가 제껴! 불러 오 다이누 양념 선택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metaphor!" 나 이 방법 이상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 하고 있어, 그냥... 야아하고.. 어때? 닦아줄게. 삭제 빵은 죽 Smash 아이씨 크림을 먹기 위해 저희가 CF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더 맛깔스럽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느낌이 좋다는 걸 저희한테 투표를 해주시면 세 분을 뽑아서 편의점 상품권을 세 분께 드리겠습니다 오우 진짜 좋다! 아이씨 크림을 먹기 아이씨 크림을 먹기 음 오우 아이씨 크림을 먹기 먹방 천재분 아이씨 크림이 끝내줘요 한입? 김베로의 재미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먹방을 진행했는데요 오늘 여러분 한자 다 기억하시죠?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먹어라 먹을식!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먹어보라 제가 뵙겠습니다 아리아 보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